너는 어렸을 때 뭐하고 재미있게 놀았어? 술래잡기 보고 줄놀이 만두팟기 잘하네 유지혜가 딱 안정적이네 연습 탕 탕 3년 아니야? 3년? 3년 동안 한다고 이거를? 아니 아니 자 일단 해보자 나는 모텔 무궁화꽃이 피어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뭐야? 이거 조회는 아니야? 야 우리 456억도 아닌데 왜 태어나지? 그치?